1. 하루랑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아멘 한번 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아멘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고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만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